자 여러분 시작해볼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 로저는 뽑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옛날에 필름 샹크스 뽑았을때 그런 기운이 살짝 돕니다 그러니까 가볼게요 아 자 버즈 반갑구요 자 1튼 알렸습니다 와다갔다 하면서 할게요 해적왕 골디로저 이번엔 느낌이 옵니다 레츠고 하나 먹으면 더 안해요 자 32의 금 보물 색깔만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레일리 뜰 것 같아요 아 레일리가 쩌 이거 스네이크 뽑은거니까 레일리가 벌써 뜨네 지금 레일리가 평가 더 높아요 해봐도 아 완벽해피 잘 못하는데 레일리 날먹겠다 여기서 로저까지 나도 나오면 레전드 가는거죠 150개의 초패를 먹는건 최초니까요 아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자 쭉쭉 갑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들려서 여러분들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아이패드 연결해서 하는거라 그래요 자 레일리를 먹었습니다 레일리를 3팀 먹었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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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느낌 좋구요 1,2콤 먹었습니다 과연 3콤이 어떻게 뜨느냐 오오오오오 3위 12에 지금 모든게 다 맞아요 만약 여기서 뜨면은 이제 안합니다 와 대박이다 와 근데 여기서 뜨면 진짜 레전드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워낙 홍수를 많이 맞았었어 잡쾌가 뛰라 맞아요 맞아 잡쾌가 일단 나오면 안돼 한개가 나온다 한개가 나오는데 그게 레일리냐 로저냐 이제 요 싸움인거 같은데 아 수비순데 잡쾌 느낌인디 레일리네 자 레일리 두개 먹었습니다 약간 허세범이가 있어 32가 뭐에요 아 이 32는 후끼를 할 때 우리가 봐야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내가 정리하나 해줄게 이 다음에 영상에서 정리하나 해줄게 뽑기에 기운해가지고 아 끝났나? 뭐에요? 아이씨 아이씨 티켓 하나 티켓 하나 레츠고 와 반다이만큼 돈에 미친 애들 처음 봤어요 넥슨 애기에요 근데 흰수염 데미지 쌓이나요? 흰수염 괜찮아요 아 저 간만에 날먹겠습니다 100개의 로저네일리 먹었습니다 아 스모커 샴 불져 나왔어 아 이거 진짜 어렵게 먹었네 아 가자 아 오 오 오 허 허어 가는거야 얘들아 함께 가는거야 자 여러분과 함께 달리는 오 32의 금 다 떴어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완벽한 지금 조합이 다 나왔어요 친구 나왔죠 보석 빨간색 떴죠 여기 숫자 32의 금깃발에 뽑아라의 금이에요 지금 아 아 이제 레일리냐 로저냐 요 싸움입니다 어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레일리냐 로저냐 이거 떴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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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제발 가보자 저도 저기서 먹음 원래 여기서 먹어 근데 아까도 여기서 레일리 나왔단 말이야 자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손에 살짝 땀이 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감질나게 여기서 광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고 한번 봐주셔야 네 로저 뜹니다 아 로저 확정인 것 같아요 다들 로저라는 썰이 많아요 보통 여론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론이 좋아서 왠지 로저가 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뽑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로저가 좀 많아요 뜰 것 같아요 오늘은 여론이 좀 좋아요 뭐 어제 막 누가 뭐 뭐 앞으로 또 이런 헛소리나 막 찍찍 했는데 요거는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어 왜 착해 안 뜯어먹으니까 마지막에 준다 이거 아 맞아 어 아아아아 잠깐만 아 이렇게 통수를 춘다고?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씨 개 비벼던데 또 아 씨 끝나냐 아 씨 아 아 아 아 아 개좋다 씨 아 씨 개혈관네 씨 자 혹시 간다이 관계자 보고 계시다면 하나 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진짜 원바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휘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중화에 있어서 대중화는 안됐지만 그래도 저는 그 뭐랄까요 깃발 하나 정도 꼽아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은 인정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나 진짜 여기 매너가 없네요 갑니다 제가 깃발 하나는 꽂아줬다고 봅니다 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황금 빛발이 뜬다면 오호 32라면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구음 아르토부터 오 아 뽀바라만 아쉽거든요 이 뽀바라가 좀 아쉬운데 빨리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혹시 조작을 하신다면 합의 채널 아이디에 로저 하나 주세요 자 혹시 보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요 합의 채널 아이디에 수비수네요 또 레일리가 또 나왔습니다 레일리 4개요 와 진짜 우리 구독자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잉카 때도 뽑아라는 빨강이였다 우리 가감은 원바로 하다가 왔는디 근피앗와 아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죠 여러분 혹시 몰라요 될 놈 될 게임입니다 혹시 몰라요 어 혹시 아 모르게 뭘 몰라 아 힘이 쫙 빠지나 대발 남았다 어 레일리 이번에 또 너무 외관을 성의없게 만들었어 형 레일리랑 친구야 보지경 화이팅 챌린지 배틀로 로저 렌탈 써보시고 뽑기를 결정하시는군 이미 멀리 왔어요 가 보자고 가 보자고 광고 한번 보고 가 보자고 자 가 보자고 마지막 총알을 한번 써보자고 총알에 있습니다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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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퐁당 퐁당 아 일법에서 나오는 애들 좋던거 뽑히면 레전드 영상 그럼 뽑히면 진짜 하비션은 레전드 바로 간다 바로 하비션은 레전드 간다 아 아 레전드 450개만에 떠줍네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기운을 모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이 오케이 버튼에 여러분들의 기운을 모아주세요 진짜 마지막 한 발입니다 이 오케이 버튼에 여러분의 기운을 모아주시고 내일부터 1법 한번 50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로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케이 버튼에 여러분들의 기운을 모아주세요 반다이 행님들 보고 계십니까 반다이 행님들 좋은 기운을 주시고 저의 계정에 한번 인심을 부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원피스 바운티로씩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다이 행님들 이 오케이 버튼에 이 하비 채널 오리지널 계정에 로저 하나만 부어주세요 이왕이면 내 계정으로 리뷰를 하고싶습니다 제발제발 가 보 가보자고 으어 제발 오오오오 일단 두명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나올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와아이C이거 가보자고 제발 321호 어 아아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나가 아 반다이 행님들 제발 반다이 행님들 하나가 부족하지만 저는 반다이 행님들 믿습니다 이정도는 가능성 있어요 예 네네 네네 아 그래요 자 갑니다 어? 어? 득점자네? 잠깐만 야 와 미쳤다 진짜로 와 미쳤다 야 와 야 이거 진짜 역대급 레전드 영상이다 진짜로 와 하비채널에 5년이 녹아있는 영상이다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이야 우와 이야 이야 이게 된다고? 이야 이야 이게 된다고? 이야 아 진짜 나 갖고 싶었거든 아 진짜 이거 레전드다 반다이는 합영을 버리지 않았다 자 반다이 투어 한 번만 시켜주세요 진짜 일부가면 진짜 내가 반다이 엄청 진짜 반다이 숭배해드릴게요 진짜로 이야 개미쳤다 지금 지금까지 풀시청한 사람들 진짜 승리자다 진짜 이야 미쳤다 나 아까 바운드맨 뜨길래 아 그리고 순간 정신 없었어가지고 이거 뭐 되겠어 막 이랬는데 이야 로저의 용안을 봐라 얘들아 이야 미쳤다 얘 되게 간지나게 잘 뽑혔어 어우 야 패기가 되게 멋있다 야 이야 이게 뜨다니 사우디전 추가 시간골 느낌이 되게 좋겠네 여러분들 이거 나왔는데 광고 한 번만 보고 올게요 감사해요 와 진짜 이거 오늘 끝까지 본사람 나랑 소통하면서 본사람들 레전드다 오늘 너희들 잊지 못할거다 진짜로 자 여기 테프리도 반갑구요 레전드 영상 자 성민이 고맙구요 자 그래도 로저먹었습니다 막상 뜨니까 배아프네요 아니 여지껏 뽑기 계속 망했거든요 최근에 흰수점도 망하고 에이스 야마토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뽑기가 망하는 추세였는데 계속 천개씩 장전해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이걸 주네 야 이걸 줄지 몰랐다 진짜로 어 이거 크리스탈 가보야 80% 되는거 아니야? 맞아 오빠 묻지나 초패 오랜만에 드시네 여긴 그러니까 근데 이거 꼭 올려주면 당연하지 아 개미쳤다 이게 되는지 가도 예상하지 못했다 진짜로 로저 1대 100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어 오늘 딱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로저를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저를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 그냥 되는 데까지 올립니다 가보자고 로저 어플강 가보자고 오오오 로저 어플강 아 근데 스킬을 못 올리네 내가 백속성 뭐 이거 뭐 흑속성 뭐 한게 없으니까 콜라로 살 수 있어 콜라로 살 수 있어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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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채널 역사를 썼습니다 네 산 역사 자 콜라도 지금 넘쳐납니다 지금 2부까지 깔끔하게 싹 태웁니다 아 진짜 레전드다 혹시 반다이님 저 정말 이걸 보고 나한테 하나 주셨다면요 메일주세요 아 아 대해적 골드로저의 조각 가보자고 오성 가보자고 오성 간다고 아 진짜 아 여기서 또 재준이나 팀장같은 애들 이거 봤어야 되는데 아 재준이가 못봐서 아쉽네 팀장이나 이런거 보고 배아파야 되는데 요즘 팀장이 뭐하고 지내지도 모르겠네 아 자 레벨 82까지 우리는 바로 와요 자 그리고 이게 근데 생각보다 깔끔한 것 같다 대토리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요 대토리 내가 이름 백번도 불러줄 수 있지 지금 기분이 완땅이다 아이씨 콜라 이거 뭐 다 바꾸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바꿀게요 요거만 바꿔서 스킬 좀 볼게요 분위기를 살려서 뽑힌 것 같은데 저 지금 하비형 채널 16분 보면서 포기하는 중인데 제발 하비형의 미친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치즈닉 팔로우에 유튜브 좋아요 구독까지 다 했습니다 아 로플 선장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자 이제 여기서 스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카무사리가 똑같이 또 있네 저게 샹크스 차진기랑 똑같은데 카무사리 아 카무사리가 똑같이 또 있네 저게 샹크스 차진기랑 똑같은데 카무사리 알겠습니다 딜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5성 써봤는데 네 그런 말이 많더라구요 자 스킬도 다 올렸고 아까 못 뽑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막 하면 누가 왓포루 나와라 막 이랬었는데 뭐 바르톨로메오나 그랬는데 아 오늘은 여론이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 운빨만 좀 받아주면은 방송 뭔가 재밌게 잘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오 오늘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아주 그냥 잘 됐죠 어 해줘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